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3장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기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낯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밭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 찌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둬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띔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애돔은 황무안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혼이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전체 말씀의 주제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는 메뚜기 때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임박하게 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주셨고 2장에서는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짓고 회개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 말씀에서는 그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자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그 원수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악한 일들과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에게 어떻게 그 원수를 되갚아주시는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그들을 멀리 팔아넘겼지만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 돌아오게 하고 너희에게는 너희가 그들에게 한 그대로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단지 역사의 한 부분 속에서 몇몇 나라에게만 하시는 보복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심판하시는 종말론적인 차원으로 이 심판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2장에서 제가 종말을 언급할 때 성경에서 쓰는 표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오늘 15절에서도 나옵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둬도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완전한 심판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에게 대적했던 모든 원수들에게 내려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빛을 잃고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도 또 한 가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의 피난처요 산성이 되어주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지만 이미 이 장면이 잘 표현된 장면이 출애급 당시 상황 가운데 이미 있었습니다. 출애급 당시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는데 3일 동안 짙은 어두움이 그 이집트 땅을 덮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서로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그럴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사람들은 아무것도 갈 수 없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유독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비춰졌습니다. 7호 9기 10장 23절 말씀에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각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흑암 중에도 주의 은총의 빛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전히 비추어졌던 것입니다. 열 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이때도 이집트 사람과 가축들 할 것 없이 모든 첫째 난 것들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날동 안에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 그 어둠과 진노와 그 죽음의 그림자는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의 주변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그렇게 어둠이고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흑암 중에 거할지라도 주의 은총의 빛이 임할 것이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누구든지 모든 어둠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능히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강같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삶이 분명한 사람의 고백이 10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폐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처음 소식을 제가 들었을 때 아들로서 옆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참 마음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뇌색을 겉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 어머니께서 너무도 두려워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폐암도 문제이지만 어머니의 극심한 불안 증세를 옆에서 보면서 이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머니께서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치료와 수술을 위해서 병원에 직접 모시고 다니면서 옆에서 돌봐 드렸는데 하루는 어머니와의 대화 가운데 뜻밖의 고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날 동행일기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진료를 위해서 인천과 서울로 이동하는 길에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먼 길이었지만 어머니의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나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즘에 설교를 들으면 계속 눈물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 옆에 계신 것만 같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말표현이 수려하지 못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에 있는 그들의 고백임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어머니의 심령을 깊이 만지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며 많이 평안해지시고 안색도 좋게 달라진 것을 보니 기뻤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여럿 남아있지만 주님께서 어머니에게 특별한 은혜를 이미 주셨다는 마음이 듭니다. 육신은 날로 후폐해져 가나 영은 날로 새롭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어머니에게 이루어질 것을 아멘으로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시련과 환란과 고난들은 우리를 능히 넘어뜨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오히려 그 고난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권능이 있으신 그 주님께서 또한 동시에 내 안에 피난처요 산성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혼란 중에도 평안을 누리시고 또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인생의 특징은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수를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띔 골짜기에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우리 주변에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에 가득 채우기를 갈망하는 것도 너무도 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더 나은 믿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과 삶에 가득 채워놓고 또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채워짐을 넘어서 풍성하게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친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성령 충만했던 주님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때 안디옥에서 사건들을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전국에 큰 흉년이 들고 특히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제자가 된 그 그리스도인들이 저 멀리 예루살렘 형제자매들의 형편을 듣고 자신의 형편도 많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대로 또 형편대로 헌금을 거둬서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을 보냈습니다. 세상의 영은 이기심으로 끌어모으는 습성이 있지만 성령은 사랑으로 나누는 습성이 있습니다. 성령은 차고 흘러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이룬다면 이 시대가 비록 암흑과 죽음의 재앙이 드리워진 그런 시대로 접어든다 할지라도 여전히 소망은 주님의 몸된 교회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띔 골짜기에 되리라 이 말씀이 선완목자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는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환란 중에도 피난처여 산성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보호를 받고 평안을 누리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과 유혹들을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십년간에 여전히 계시고 능력의 주님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어둠과 사망과 하나님 또한 때로는 유혹의 골짜기 가운데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제가 그것들을 능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산성이요 하나님 피난처 되어주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 보호를 받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와 함께 있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모든 환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가 하나님 여전히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은총의 빛을 비춰주는 주님이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눈을 들어 주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그 어두움과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띔골짜기에 되리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년과 같은 이 세상에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복음을 흘려보내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보러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 나은 믿음 어제보다 더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내 마음에 내 삶에 쌓아놓지만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유통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것마다 낙심된 마음이 하나님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일하여 주실 때에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앞에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